줌으로 강의하기 바이장과 줌 다른 회원이 강의 진행할 수 있어요 다른 회원이 강의 진행할 수 있어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국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번역기 복사 붙이기 해서 강의합니다 번역기 사용하여 구글 번역기 사용해서 번역기 사용하여 복사 붙이기 해서 강의합니다 복사 붙이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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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띄 2 3 아 아 이띄 줄 이제 데스크탑에서 줌을 실행을 합니다. 줌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새 회의를 누릅니다. 새 회의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새 회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면 공유, 화면 공유를 선택을 합니다. 화면 공유를 선택을 하면 내 화면을 선택하면 여기 화면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스크탑에서 화면 공유가 됐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선택합니다. 화면 공유를 선택합니다. 정지아세 만흰 정지아세 만흰 정지아세 만흰 정지아세 만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참가자 있습니다. 참가자. 참가자에서 초대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참가자 선택하면 초대 링크가 나오는데 여기 화살표 초대 링크 복사. 초대 링크 복사를 클릭합니다. 초대 링크 복사를 클릭하면 이렇게 초대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잘로의 초대 링크입니다. 초대 아 참가자 초대 링크가 어디있냐면 참가자에서 참가자에서 잘로에 복사합니다. 이 영상이 초대 링크가 하 다음주에 바사우체노 바오잘록 자 그리고 이제 초대를 하면 미리 방의 시간을 참가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도장 장세 통바오 주역 조 혹은 미리 강의 시간을 참가자에게 가르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사전에 강의 강의 내용을 준비합니다. 좀비 중 노이 중 바이종 사전 보다는 미리 준비 중 중 중 중 바이종 강의 강의 내용은 chat gpt를 활용해서 강의 강의 내용을 준비합니다. 우선 영어로 원하는 강의 내용을 찾고 그 내용을 번역합니다. 정의 파이종 싱자 창이 시립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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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령을 하면 결과값 결과값 translate over in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2 0 0을 하면 입력을 하면 채찍 뷰티에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 합니다. 구글 또는 구글 아 도큐먼트 를 사용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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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참가자 이제 수업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더보기에 기록을 누릅니다. 기록. 그러면 그 기록을 기록이 그 줌 안에 랩탑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줌 안에 파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변환돼서 영상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가 되면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어떻게 진행하는지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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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